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SP 시스템스입니다. SP 시스템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엇갈린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한 분은 오늘 턱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슈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SP 시스템스도 역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중요한 건 테마도 테마지만 실적이 나와야 된다. 실적이 아직 뒷받침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상반되게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의견이 맞아떨어질지 오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쉬셨죠? 네, 한 1년 만이신지 죄송합니다. 이 잠 좀 주무셨습니까? 네, 편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잘 쉬고 왔습니다. 배려까지는 아니었고 저희가 특집을 욕심을 내서 해봤는데 반응은 좋았고요. 그럼요.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SP 시스템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 두 분이 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순예 대표님은 더 갈 거라고 보시나 봐요? 네,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몰이를 하면서 좀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TF를 이제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승격을 했고요.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각 기업들마다 공장 자동화에 대한 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설비는 좀 더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최근에 이제 납품권 때문에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날은 이제 기아에 그 산염 관련된 이제 시스템이 인도 공장에 한 41억 정도 이제 납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전일자 같은 경우 현대차에 한 65억 정도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좀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케이스 관련된 이제 캡 어셈블리 관련된 제품을 현재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2차 전지 관련된 매출 부분도 좀 더 내년 이후에는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SPC스템스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 주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SPC스템스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상한가를 두 번이나 쳤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이제 별로 못 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다 올라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섭섭하죠. SPC스템이 섭섭할 것 같고요. 성장은 좋은데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입장이고요. 이 회사가 잘하는 게 갠트리 로봇이라고 합니다. 갠트리. 갠트리 로봇이 뭐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거기 나오는 갠트리. 많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철봉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로봇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서 이거를 자동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원 쪽이 자동 이동을 할 때 많이 수행하는 작업 쪽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나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공작 기계. 게다가 또 보여지고 있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기차나 조선 또 IT 국방 건설 다 조금 조금씩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2018년도 이후부터는 좀 많이 부진했고요. 게다가 3분기까지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수주를 통해서 실적과 앞으로의 변화 흐름들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 이걸 좀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워낙 또 시총이 한 600억대, 그 전에는 훨씬 더 작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시총이 기대감과 함께 움직였을 때 나오는 빠른 변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속도는 한 이틀째 상황가 오늘 또 고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흔들릴 수는 있는 절이다라고 보게 되면 오늘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실적 변화와 함께 흐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P 시스템스, 김민수 대표님은 좋은 모멘텀들을 갖고는 있는데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시총도 작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오늘은 조금 멈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이었는데요. 과연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SP 시스템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